하이 전적 거의 야 이 친구도 전적이 좋네 승률이 되게 좋으시네요 상당한 승률의 소유자에요 상당한 승률의 소유자 하하하하하 간간이 보긴 하는데 되게 좋으시네요 자 상당히 좋네요 한수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노트에 받아 적고 적을게 있으면요 자 있으면은 뭐 적는건데 없으면은 뭐 적을건 없겠죠 헤럭덕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미네랩이 부족합니다 수험생의 마음으로 일해라 하하하하하하 건방진 너 자 하하하하 기대되네요 얼마나 잘하실지 어? 야 좀 기대가 되는데? 진짜로? 이 정도 자신감이면 진짜 잘하는거 같은데? 자 기대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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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말이 좀 많아요 마스 지워줍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알겠습니다만에 헉 이렇게 강압적이세요 상대가 이제 어 되게 방압적이구요 오 투게이트 자 상당히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을 한 사기맵인데 야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 어쩐이야 전적 좋으면 이게 다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겠는데 자 이건 뭐 야 미네랄이 무한으로 겹쳐져 있다 하하하하 야 이거는 내가 손해야 당하면은 왜냐면은 그 상대 자원 무한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이거 너무하잖아 어 일단은 되게 빡세긴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뻔뻔한 상대에요 가스 가스 일단은 이거 해준거구요 수리 한번 잘 해줍시다 사업도 되게 빠르게 되고 시즈모드 잘 해줘야겠어요 자 이렇게 안 터지냐 어 피 한번 보여줘야겠네 드라군이 진짜 많아요 파스 한번 파줄거고 야 너무 대놓고 해가지고 좀 빡세겠는데 이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각초 준비 완료 자 아유 감사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이게 압박도 진짜 빡세게 들어가 자 감사드리구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좀 너무한거 아니야? 너무한거 아니야? 준비 끝났습니다 너무 빡세잖아 드라군이 일단 공격좀입니다 하하하하 하하 야 이렇게 뻔뻔한 상대는 나 처음보긴 해 이건 아니지 엠베도 하나 지어주도록 하구요 이건 아니지 않아? 일단 채팅치면서 한번 들어갑시다 자 에라이 모르겠다 뻥 구킬 구킬 하하하하 삼포지 돌리는거 봐라 자 아니지 여기 안냐고 물었다 어? 넌 죽었다 자 앞마당 먹은거 같은데 근데? 야 프로무 진짜 많이 잡긴 했어요 진짜 하하하하 야 여기도 그거야 하하 둘만 있어? 야 이거 시간 좀 빨리 주면 안되거든요 어? 많이 주면 안됩니다 둘만 입냐고 눌렀다 그리고 또 좀 빨리 뚫어주면서 잘 해야되겠구요 잘 해야되겠구요 상대가 이제 복구가 흔방 되긴 할겁니다 일단은 돌아간거 같은데 안돌아갔나요? 목표의 지는 자 한 번 더 누려볼까요? 그러면 자 자 아 그 그거 쓰고도 지면 기분이 어떤? 하하하하 자 자 자 근데 이제 복구상황 한 번 봅시다 상대 복구상황 여기 한 번 일단 해줄거고 메인은 드라군 캐논이네요 이거는 환방 야 야무지게 들어갔구요 자 너무 좋아요 요렇게 프로브가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요렇게 1분만 잡아줄겁니다 요렇게 어 졌는데? 자 이제 나가면은 막을게 없을텐데 말이에요 영영을 내려주십쇼 자 야 1분 견제가 그래도 한방에 성공해가지고 대박이었다 영영을 내려주십쇼 영영을 내려주십쇼 야 디스같은데 이거? 어 바로 디스거버리네 이거 어 자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거 같아요 인구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일단은 이렇게 런 해버렸네요 상대가 완전 구두치기인데 근데 사기 맵같은데 사기 맵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근데 자 뭔가 이상하죠? 근데 자 자 자 자 사기 맵같은데 이거 자 자 사기 맵같은데 앞마당이 지금 이렇게 늘어난다는건 절대 말이 안되거든 공일어 데이터 한번 올려주면서 아비터도 한번 가볼까요? 아비터도 한번 가볼까요? 사기 탑 올려주면서 이거 버릴까? 냄새가 좀 많이 나죠? 야 그러면은 이거 마컨이 좀 불닭비가 돼버렸는데 이거? 아비터 무슨 쿵쿵인건가? 병력만 일단은 계속 모아주고 있다는거고 스템 일단은 뿌려주고 있죠? 아비터 아비터 찍어주자 아비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야 기사여도 그리고 시간은 나의 편이긴 한데 일꾼을 너무 쉽게 납치했어요 나오는 타이밍 같은거만 조심하면은 대부분이긴 합니다 안에서 안에서 뭐할라는거지 근데? 자 여기 던져나 있겠죠? 공간을 지워주면서 공간을 지워주면서 내부상황이 자 스탠플릭 나올 준비해요 상대 나올 준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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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ить 공간 공간 야 근데 사기맵이면은 가만히 있어야될텐데 사기맵이 아닌거 아닌가? 그냥 나온거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작정하고 수비만 한단 말이야 사기맵이 아닌거 아닐까? 맞는거 같은데? 능력이 능력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 자원력은 말이 안돼 너무 많은데? 사기가 맞다 이거는 경력이 말도 안되게 많이 나와요 이 자원력은 지워주면서 다른 모습으로 일단 결정을 시도해봅시다 야 너무 많은데 근데? 운명충분은 상대도 안되겠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자 자 그러면은 그냥 들어가자 흑빵 어차피 사기맵이어도 인구수에는 한계가 있을거란 말이야 흑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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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흑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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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막아주면서 다크캡틀로 이용한 이런 플레이 하나씩 좀 떨어주는 우리가 특정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자 이력병력을 빠르게 잘 소집해놔야 합니다 월트도 좀 먹어주면서 아카데미도 좀 깨나가지고 많이 빠듯할텐데 스캔이 자 이력을 좀 빠르게 채워줄 예정 다운이 아직도 부족하긴 해요 제가 스캔이 무한인가? 자 공강 1억 일단 탱크 좀 찍어줄게요 탱크 좀 찍어주고 한 대가 있기는 할텐데 이렇게 그리고 업그레이드 탱크를 일단 찍어주고 가스를 잘 먹어줄게요 일단 SCB 좀 많이 찍어주면서 가스 좀 먹어줄거고 자 계속 떨어주는 중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기를 주면은 안되니까 스캔이 무늬로 두길 하는데 나중에 까다로우니까 니클로 좀 한번 가보고 자 자 20 잘 확인 해주고 있다 내가 멀티를 그런데 좀 잘 지켜줘야되긴 하는데 사실 저 크롭은 죽으면 안돼구요 우 쭉 자원을 잘 먹어줘야 하고요 일단은 쭉 가둬주자 저도 이제 멀티를 먹고 자원을 좀 쌓아줘야 되니까 여기 날아가더라도 이제 다른 곳에 잘 해볼게요 기준으로 이제 슬슬 되고요 여기를 이제 밀봉을 한번 시켜주고 여기 먹어주면서 차근차근 잘하면 됩니다 테크 라인그면 더 이상의 불필요한 소모전을 안 해도 된다고 저거 여기 많죠 이렇게 다른 곳들을 다 먹어주면 된다고 내가 잘 추가해주면서요 여기를 제가 먹어주는 겁니다 탈루시도 살짝 준비해주는가 라인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모든거를 잘 활용해줄게요 기준으로 좀 해주면서 상대 메인병력 이거 한번 싸울 준비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자원부터 잘 먹어놓겠습니다 자원부터 깔끔한 제 손질을 주면서 여기도 먹어놓고요 안에서 이제 무슨 꿍꿍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주 유닛 한번 뽑아줄 준비 업그레이드랑 같이요 주점원은 안되죠 5개씩 계속 예약 아비터가 까다로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거에요 상대 그냥 탱크를 잡아주면서 어쨌든 인구수 200대 400이기 때문에 한방은 있어요 아비터가 까다롭긴 하네 근데 계속 죽여가지고 아비터를 좀 잘 살려볼게구요 일단은 자원을 좀 많이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체리어 갈 준비 지금 가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스를 좀 잘 활용해줄거에요 야 가스가 어쩐지 500짜리였구나 700 어쩐지 부족하더라 가스가 이렇게 부족할게 아닌데 여기는 5000짜리겠지 그러면 내가 먹는거는 그쵸 여기를 먹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방에 잃어버리면 된다는거 그러면 이제 탱크를 탱크라인을 좀 잘 활용해줘야겠는데 가스는 어쨌든 적어도 이씨 계속 팔수 여기 5000 여기 5000 여기 5000 이정도면은 괜찮아요 사실 여기 서플 좀 많이 지워주자 다시 우주방어 해도 무조건 뚫려요 자 레이스를 모아줄 수 있으니깐요 오브레이드를 잘 해주면서 배틀크루저도 준비합니다 이정도면은 이제 지상부는 자 자 여기 이거 잘 막아줄거구요 레이스 쪽을 모아주네요 상대가 여기는 이제 주기 싫다 이거거든요 상대 탱크 많아요 하하하하하하 자 돈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데 자 그래도 탱크의 장점이 가만히 있으면 유니 소고를 안해도 유지가 된다는거 팝포트 한번 올려줘야겠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목표 살짝 1억 공방 1억이구요 캐리어 찔러줄준비 나머지게 잘 가스를 많이씩 파줘야겠어 일단 여기도 미네랄도 중요하구요 아비터 죽는게 좀 까다로운데 근데 자 탱크만 좀 더 추가해줄게요 이걸 좀 찍어주면서 여기가 그래도 밀리면은 안되기 때문에 자 자원보충 육군 군배를 육군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제가 아직 이거를 가합하기 위해서는 오프레이드 완료 자 스탑크트 일단은 늘려주겠습니다 배틀크루저 랑 캐리어를 물론 한번 몸빵 시도해볼까 방면에 탱크 숫자가 살짝 부족하긴 하니까요 이런거 일단 잘 활용해주면서 정면으로 정면으로 상대를 잘 막아주겠습니다 어찌됐든 숨어져네 계속 하고싶을거란 말이지 상대는 오케이 여기까지 해리어 해리어 한번 갈 준비를 하실거에요 배틀과 페리어 꿈의 조합으로 가보자고 물고수 200개 한계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자구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내가 사귀맵 같기는 한데 근데 못 나오거든요 아군 전설이 투자 중입니다 우리 총재가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자 올리기 알고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를 좀 확실하게 잡아주고 차렷공사도 좀 잘 해주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뚫는데 집중을 해줘야 돼요 단계사귀맵이라 까다롭거든요 페리어를 조금씩 도와줍시다 조금씩 야 사실상 내가 사귀맵 같은데 근데 디펜시브 아무리 걸어도 이 탱크라인은 무적이란 말이야 닫아놓고 이제 재발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려주자 이제 드라군 페리어 비중을 좀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터렛공사 없이 모르니까 한번 해주고 근데 한번에 제가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자원은 무한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소수를 200으로 꽉 채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꽉 자 배틀쿠레저 최대한 노화조로 한거고요 200까지 일단은 잘 모았단 말이지 자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다 버려주면서 이제 집중해줘야겠는데 선택과 집중 캐리어 나와요 꾸무주합이 약 2,3앱에서 나오다니 당대로 완전 공중전으로 자리를 자리를 블리아즈를 좀 튀겨주나요 초파수를 개방합니다 자 슬슬 슬슬 응급을 해볼까 자 목접업을 일단은 다중심해줄거고요 전파수를 구성합니다 에스드레이드 상장에 달린단 말이야 자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모았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오 낙다운 스탠시도 한번 걸어주면서 되게 많아요 자 탱크 정렴까지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뭐 사기맵이라도 이 한방을 한방에 훌 무라치는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 까불지네 어? 자 그래도 좀 조심해줍시다 자 되게 쉽게 뚫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방 집중이기 때문에 배틀 부르죠 제가 이 순간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던거죠 자 제대로 된 사기맵이었다는거고 야마토 시원하게 날려줍시다 자 이렇게 주지가 나오네요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무리 사기여도 이건 힘들지 아이고 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에드웅이 다 장착돼있었네요 참..네 자 야 야 상대가 이거 입고 막는 타이밍이 좀 정확해가지고 일단은 좀 몰랐는데 빌드가 이제 뭔가 좀 이상했죠 여기서 이제 앞마당이 없는걸 보고 이거 사기구나 느꼈지 여기 가스는 완전 겹쳐져있구요 조만 좀 빠르게 돌려볼까 이제 확인했죠 앞마당이 느린거 보고 이거 사기구나 자 확인을 했구요 자 자 여기서 동력이 좀 많더라구 팩토리가 이제 7개 그래도 일꾼을 좀 미리 빠르게 뺏은게 되게 컸어요 이거 못 뺏었으면은 오히려 내가 여유가 너무 없었고 여기 가스도 이제 원래 많거든요 700 700으로 좀 부족하구요 좀 부족하구요 다른 곳은 그래도 가스가 많았던거 같은데 자 다른 스타팅은 다 5천이긴 하네 그리고 상대꺼 먹은거도 컸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못 막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선택한거는 뒷방이었는데 뒷방도 생각보다 쉽게 막혔는데 자 여기 이제 커맨드가 좀 많고 스캔도 좀 많았네요 근데 아카데미 깨면서 이런거는 이제 아비터의 클로킹이랑 다크로 좀 막아주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자 자 근데 이제 스캔은 많았다는거 그러면서 커맨드 지어줘요 막다운 업그레이드랑 이제 팩토리 올라가거든요 다크 하나씩 썰어주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쓰다보면은 스캔의 한계는 결국에 오기는 할건데 아직까진 많았네요 자 인구수가 이제 200이 넘어가죠 탱크가 나오고 이제 쪼이면 안정권이에요 병력을 갉아먹히지 않아도 된다는거죠 이게 아주 큰 장점이지 사기맵한테는 이제 계속 지속적인 소모전이 안좋아요 저의 자원은 한정돼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탱크가 나오면은 얘기가 다르지 소모를 안당할 수 있습니다 자 탱크가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은 야 가스 야묵 인구수 요렇게 뚫는거 봐라 커맨드로 자 아무리 이제 사기맵이어도 물량의 장사 없다는거 일단 일꾼 숫자도 이제 적절하게 잘 붙여줄 수 있습니다 4머리 돌려주면서 배틀크루저 준비중 나오는거는 이제 탱크의 화력으로 별다른 소모 없이 이득을 봐줄 수 있구요 여기도 이제 좋은 자리 잡아주면서 터렉공사 해주고 저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가냐면 이제 배틀캐리어 탱크 모은 다음에 여기 탱크로 자리잡고 이제 어모 받으면서 싸우면은 무조건 밀리거든요 볼리아시나 이제 뭐 레이스 그런걸로 이제 이 무적의 한대를 막을 순 없지 업그레이드도 되게 잘 되어있는데 배틀 공방 2업이구요 공방 3업 풀업 완료 자 3,3,3업 캐리어도 이제 풀업이나 다름이 없죠 자 자 이제 한번 갈 준비합니다 아비터가 이것도 여참에 리콜 끝나있는데 잡히긴 했죠 자 이 400명력을 어떻게 막아 아무리 사기맵이어도 자 여기서 이제 터렛이 많아봤자 얼마 안되구요 자 블리아스 탱크에 놓지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뱃을 뺏고 이제 스탭칩은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잘하진 않죠 락다운으로 아무리 걸어봤자 이 병력이 죽는건 아니라서 의미가 없어요 중급수가 이제 400루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는 점점 줄어나가고 있고 지상에 다 죽으면은 전면까지 요렇게 들어오면은 오 사기맵이면 어쩔거야 이거를 이 병력이 그대로 살았는데 야 어? 이게 사기지 이 조합이 사기죠 사실 어? 상대는 사기맵을 썼지만 제대로 사기당했어요 이 사기조합을 어떻게 막아 이 사기조합을 어떻게 막아? 이 사기조합을 어떻게 막아? 이 사기조합을 어떻게 막아? 이 사기조합을 어떻게 막아? 이 사기가 더 잘해진다